저 2017년도 천분입니다. 뭐야 얘 그럼 월업이네? 학교 갔다 왔냐? 힐스 형한테 잘 보여야 돼. 야 너 소음 못 들었어? 힐스 형이 안 된다니까. 목이 잘 못 보여. 역시 역시 혹시 미래에 뭐가 되고 싶어요? 지금은 2017년. 월말 평가를 앞둔 JYP 연습생들이 모여있다. 우리는 언제쯤 데뷔를 할 수 있을까? 찬이 형 어딨냐 이 꼰대. 방찬 꼰대 어디 갔어? 안녕하십니까. 방찬 꼰대 어디 갔어? 깍듯하게 인사한다. 선생님. 다 뭐였지? 쌤 좀 는다니까. 문 풀고 있자. 문 풀고 있자. 형 그러면 올해 몇 살이에요? 21살. 21살입니다. 와 찬이 형도 21시절이 있었구나. 지금 21이지. 지금 21. 형이 21야. 형도 드디어 21가 되는구나. 아 근데. 연습생 몇 년 차고 누구인지 한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요? 뭐라고요? 제가 2011년 4월 11일에 처음 들어왔고요. 그럼 연습생 얼마였죠? 7년 6년. 7년 6년 하지 않았구나. 7년. 7년 했네. 아니 지금 17년이구나. 아 17년이구나. 아 6년. 6년 동안 했었구나. 별로 안 했네. 그러니까 오래 안 됐네. 7년에 6년 짜리. 우와. 잘해. 형빈이 형. 형 19살인데 되게 몸 좋다. 나 어제까지만 봤을 땐 되게 말랐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야 여보 어제 좀 과식을 했어. 어 어제 좀 과식을 했더니 갑자기 몸무게가 15kg가 불었지 뭐야. 아이고. 몸은 하루 만에 왜 그렇게 무거워진 거예요? 아 그러게요.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무겁네. 뭘 먹었네. 어제 버스를 먹은 거야? 또 돌아가야 돼 또 해? 어? 그냥 뭐 잘못 먹었나 그래. 잘못 먹었네. 아니 3학년이랑 강아지는 어디였지? 뭐라고? 2명이 보이지 않는다. 아 걔네 어제 잘렸어. 아 잘렸어? 아 잘렸어? 아 멋있다. 재밌었는데 그래도. 야 걔네 진짜 하는 꼬라지 보니까 잘릴 줄 알았다니까 진짜. 둘이 맨날 그냥 커피나 타 마시러 다니고. 야 야 야. 아무튼 승민이 이은이 어딨어? 어 형 목 좀 푸셔야겠는데요? 어? 안 돼. 잠만. 지금 무서워. 무서워란 말이야. 히. 무서워요. 어딨을까요 애들이? 아니 어딨 어딨어. 또 방찬 또 화나가지고 또. 아니 방찬 아니다. 크리스 형이구나. 아 맞아. 크리스 형으로 불렀어. 크리스 형. 크리스 형. 오 올 때까지 기다린다. 오케이 올 때까지. 저도 기다릴게요 형. 아 빨리 말 되는 전화 한번 해봐. 얘들아 어딨어? 여보세요? 야 크리스 형 화났어. 저 진짜 그 애가 큰일이야. 어색하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집중해. 얘들아 집중해. 저 2017년도 창빈입니다. 그치? 뭐야 얘 그럼 열아홉이네. 어. 학교 갔다 왔냐? 형 학교 다녀왔어? 아 너무 피곤해. 형 학교 다녀왔어? 버스에서 두 시간밖에 못 잤어. 아 그래. 아 진짜. 헐레벌떡 뛰어오는 지각생들. 아 배가 막 아파가지고. 미안해. 화장실이 그 알잖아요. 하나밖에 없었던 거. 아. 너는 올 때 오자마자 핑계 대고 있어. 야 핑계가 제일 나쁜 거라고. 어렸잖아. 배가 정말. 어? 배 아픈 것 같아. 배가 좀 빨리 왔어야지. 화장실 갔다 왔다는 증거 있어?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내가 화장실 냄새 맡고 올게. 확실해졌네. 마지막 누구야? 아이엔이야. 아이엔 아니야. 정인이요? 정인이야. 정인이야. 아 정인이네. 정인이라고 불러야 되네. 아 양정인데 자꾸 그러면 잘려야 진짜로. 아 죄송합니다. 정인이. 형. 형이 제일 위험해 지금. 몇 킬로가 찐 거 같은데. 위험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어? 형은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아니 체중질 때 누가 내 앞에서 이거 좀 잡아줘. 내 손 좀. 이러면 좀 줄어든단 말이야. 야 아무튼 오늘 월말평가래. 나 첫 월말평가니까 잘 가야 돼. 아 형 처음 월말평가 아니야? 형은 처음이야. 형은 그럼 이번 월말평가 마지막 월말평가 될 수 있겠다. 어 뭐야 그런 거기도 하다. 처음이잖아. 너 랩 다 외웠어? 이번에도 프리스타일 할 거 아니지? 아 이거 그냥 프리스타일 해보려고. 아 이거 그냥? 아무튼 왜 늦었어? 야 그래도 그 시간 다 계산해서 10분 전이라도 왔어야 됐거든요. 아니 1분밖에 안 늦었는데. 1분밖에? 아니 가만히 있어. 반항하는 승민 씨. 형이 1분밖에 란다이님. 1분밖에 안 늦어서 억울했나요? 억울했다기보다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딴직원 누군가가 싫었습니다. 아무튼 뭐냐. 쌤 오기 전에 요즘 못 풀고 있잖아. 다음에 늦지 말고. 아 1분밖에 안 늦었다. 아 저 씨. 야. 일단 참으셨어요 형님. 제가 관리할게요. 제가 관리할게요. 야. 너 진짜 참이 형. 크리스 형한테 잘 보여야 돼. 아무것도 잘려 진짜로. 크리스 형이 왜 다 얘기한단 말이야. 야 너 소문 못 들었어? 야 유치님이 불러간다니까. 엄청난 소문의 주인공. 너 잘못 말하면 끝나마. 아니 내가 처음에 들었어. 아이고 우리 박찬. 아 느낌이었어. 나 박씨가 들었어. 많이 죄송하다고 빌어. 일부러 늦었어도. 아니 빌으라고. 같이 데뷔하고 싶은데. 스트레이키지 되게 싫어. 아 됐고 됐고. 야 몸 다 풀었지? 예. 야 그럼 쌤 오기 전에 그냥 기본 안무는 하자. 오케이. 아무튼 현진이랑 민호는 통과했으니까. 저희 앞에서 우리 봐줘도 있고. 쉬고 싶게. 난. 형 그때 저도 통과했는데요? 아니야 넌 통과 못했어. 아 맞네. 기본 안무는 얼마나 연습했나요? 저는 근데 진짜 회사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뚝딱이었기 때문에. 저도 좀 오래 걸렸어요. 저도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뚝딱이셨어요? 네. 진짜 뚝딱. 목각 인형이었어요. 노력의 힘. 아 어디까지라도 몸 진짜 가벼웠던 것 같은데. 자 얘들아 두 시간 티가 월말 평가하니까. 우리 화이팅 해보자. 네. 자 간다. 아니 승민이 동작 모른다고 해서. 승민이 형 예시를 보여줘. 내가 알려줄게. 이게 4번에 해주면 돼. 5, 6, 7, 8. 1. 연습생들이 마스터해야 할 필수 코스. 왜 리듬이가 세븐이야? 원래 없는데. 원래 우리? 원래 바우스 없는데. 아 뭐지? 아 너 그러다 세븐터 혼나. 이렇게 하고 여기서 바로 그냥 멈춰야 돼. 그냥 멈춰야 돼. 피를 넣으면 끝나. 피를 넣으면. 맞네. 어. 아 내가 처음 들어오자마자 이 코스에 넣었다가 혼났던 기억이 나. 주머니에 손 넣고 했다가 혼났던 기억이 난다고. 맞아 맞아. 처음 혼나가지고. 저 사람 주머니에 손 넣고 막 춤추더라. 이러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지에 주머니 없는 것만 입고 다녔잖아. 해볼까요? 두 번째 동작은 점프를 하면서 팔을 옆으로 벌려주는 거야. 벌려주면서 여기서 웨이브 가면서. 콕! 상카. 다시 이렇게 거고. 어? 승민이 막 막.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몸에서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오 나 필 좋다. 다시 해봐요. 넥 슬라이스. 이게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습관이 없어야 돼. 기본으로. 습관이 있으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세 번째 동작. 이거야 이거. 아 나 데뷔 안 할래. 왜? 아 나 그냥 앞에서 운동이나 할래. 포기가 빠른 창빈 씨. 너무 힘든 게 많네요 형. 우리 다 같이 한 번 맞춰볼까? 그래. 아는 데까지 한 번 해봐. 그래. 얼굴 보고 서서 처음부터 간다 얘들아. 자 시 시 시작. 와 에드하 Infinite 이거 약간 더 치사형들 나 그때 감jer 그대로 주머니에 손넣quer게. 야 깜 ribbon다. 너무 빨리했어. 왜 나오지? 목이 잘 올라와 칼군모가 따로 없다 이거한테 되게 민망했어! 이거한테 방암에 연쇄되는데 되게 민망했어 기본 안무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세월의 현장이 남아있는 거죠? 진짜 JYP의 화석 그렇대요 서로를 위해서 각자 준비한 거 한번 체크해주고 도와줘 보자 창빈이 이번에 너 뭐 창작 준비했어요 한번 찌꾸려봐요? 한번 찌꾸려보세요 소를 지르는 내가 서 창빈이란다 내 자리는 내가 지한다 제대로 더 뽀하게 진짜 쫄리겠다 반응이 좋지 않다 이번엔 진짜 열심히 해서 만든 노래 그럼 그 가사가 K-POP에서 먹힐 것 같아? 뭔가 2021년도 쯤에 먹힐 것 같은 느낌이긴 해 나는 그때쯤 먹힐 것 같고 그때 아마 우리가 백만장 정도 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그럼 그 서창곡보다 효과가 나는 것 같아 오케이 가사를 5로 바꿀게 자작곡이 언젠가 대박 날 것 같다는 말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뭐 그냥 그렇던데 설마 이게 K-POP에서 소리를 지르는 내가 오 창빈이란다 창빈이란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날이 될까 그런 날이 어딨어 나도 장난으로 쓴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설마 그걸 타이틀곡으로 그렇지? 우리 망할 일 있어? 그러니까 야! 아 진짜 잘 썼네 감사합니다 형 응 그래 그래 확실히 실력 발휘 칭찬이 맞는 걸까? 진짜 형은 딱 알았어 들어올 때부터 형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야 알겠어 근데 그거를 실력 있는 사람인 걸 알았다는 거를 형은 실력 보고 알았다는 게 아니잖아 뭘 보고 알았다는 거지? 아니다 나 창빈씨가 입사하고 첫눈에 실력자인 걸 알았나요? 완전 첫눈에 반한 거 아닐까? 현진아 어? 첫눈에 반한 거 아닐까? 맞지 맞지 박민이가 진짜 창빈이 형 엄청 좋아했지 네 진짜 와 저분은 진짜 뭘까 뭐 하나를 정말 미친듯이 잘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고 근데 딸 이렇게 걸음걸이에서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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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때 이러고 가고 맞아 어 아 제가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때문에 아 저 형은 래퍼다 안녕하세요 네 약간 꼴렁꼴렁한 게 있어가지고 아 이 형은 힙합이다 라는 생각이 좀 더 목도 진짜 신경 써서 입고 다니는데 감사합니다 이번엔 내가 이번엔 필릭스 그 한국어 아 한국어 맞다 와 진짜 너 한국어 월말평가 봐야지 빨리 지옥의 월말평가 와 월말평가 야 릭스야 그거 너 한국어 그거 준비한 거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아 이 필릭스 용복입니다 내가 얘 약봉지를 5층에서 이 용복이라고 했잖아 그때 그래서 누군지 모르는 건데 그래서 나도 이거 보고 어 이거 뭐지? 알아채는 거지 근데 회사에서 처음에 제 진짜 이름을 말을 안 해줘 와 맞다 아 그러니까 이건 알게 된 게 그거다 이 용복이고 얘가 누구야 이게 누구야 아니다가 월말평가 때 얘가 이 필릭스 용복 입다라고 해가지고 야 얘가 용복인데 누가 이랬어 맞네 맞네 아 월말평가도 너의 이름을 확실히 알았어 맞아 진짜 내 이름 진짜 창피했어 진짜 아니야 뭐 창피해 아 너무 웬만하면 숨기려고 했는데 너무 구수하고 섹시한 이름이야 내가 바보 같은 행동을 했지 처음엔 용복이라는 이름이 창피했나요? 처음엔 뭐 호주에서 뭐 살다가 이렇게 막 별로 창피하지 않다고 느꼈는데 생각을 했는데 네 스펙 들어왔을 때 이 이름을 절대 말하지 마라 절대 알려주지 마라 아 내가 기억난다 근데 다음날 실패했죠 약 봉투에 제 이름이 적혀있어가지고 또 하영이가 발견했죠 나도 봤어 월말평가로 용복이란 이름을 알게 됐나요? 네 맞아요 그 원래는 그 주인을 찾았어요 사실 그 주인을 찾을 때 용복이도 있었는데 용복이가 자기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만큼 부끄러웠었던 거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월말평가도 자기소개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밝혀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이펠릭스 용복이 안녕하세요 이펠릭스 용복이고요 안녕하세요 이펠릭스 용복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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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펠릭스 용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용복이를 알린 귀여운 자기소개였다 이민호 나가서 한국어 연습해 한국어 월딩은 있냐 저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이민호라고 합니다 이민호 이민호 오디션이 지금도 자기소개하면서 눈이 살짝 위로 돌아가긴 하네 지 pis 민호 미누 카메라 봐야지 카메라 민호 씨 혹시 미래의 뭐가 되고 싶어요? 갓 가슴가 됩니다 다시 기다려주세요. 저는 어쇼!라는 가수의 오마이갓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 노래가 되게 하박해질 것 같아. 레전드. 기억은 안 나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총실력이 뛰어난 연습생이다. 금방 간다. 이제 하이라이트 다이어트! 하이라이트! 기억이 안 나네. 됐습니다. 리노씨는 오늘 월평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나요? 오늘 월평을 위해서 뭘 준비했죠? 한국어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인이신데 왜 한국어 준비를 하신 거예요? 한국 팬들과 소통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한 미래에 대한 대비라고 할까요? 자, 다시 준비한 내용 볼게요. 오케이. 박진영 닮은 방찬. 성은 바꿔야 돼. 박찬. 창빈. 하루 만에 살찐. 왜 그렇게 찐들이지? 달 맞지 야구찜. 달 맞지 야구찜? 살벌한 디스랩. 필릭스. 칭찬해 칭찬. 칭찬 칭찬. 면도기 광고 잘 어울릴 것 같아. 필립스. 오 예아. 오 예아. 참대민호. 와이티성민호. SM 최민호. 제가 비민호. 정인. 아 뭐야. 잠시만.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떠나가지 못하는 여자. 사랑해요. 가수 정인 선배님. 오케이 현진. 예. 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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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노력해야 될 건. 감사합니다. 랩 실력이 뛰어나다. 아. 아 야. 아. 야. 야 지성이는 랩. B 받겠다. 어 다행이다. 오늘 한 프리스타일 랩은 어떠셨어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죠. 100점입니다. 어떻게 멤버들의 이름을 다 가지고. 이렇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씨는 저고요, 함께. 저희와 함께.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불구덩이로 떨어지면 한 씨. 트랙 틀어주면 또 잘해요. 알지. 나는 당연히 알지. мои. 아니 진짜 천재 비트офawatpse 비방용으로 잘 해요 너무 생각 안 하고 하면 빌 효과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잘해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방찬 방구 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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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친 glass 방찬 방찬 빵 안되겠다 꼼수부리는 창빈씨 여기서 떡 먹고 떡 쌓아가지고 화장실에서 누구 자자 놨냐 우리? 그게 나야? 그게 나야? 드루마리 휴지 뺀 다음에 이렇게 꾹 누르면 평평하게 되거든 그때 그 작곡 레슨 때 맞아 그거 작곡 레슨 3시간짜리인데 용복이야 용복이 맞아 쟤도 그랬어 나였다 13시간 때 2시간 자고 나는 1시간 용복이랑 쟤는 3시간 나였어 쟤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잤어 다 끝나고 나오니까 화장실 가고 싶은데 누가 안 나와 맞아 맞아 안 나와서 밑에 보니까 패딩 따고 누가 자고 있더라고 우리 다 화장실에서 잤지 맞아 화장실에서 잤는데 자기 좋았어 거기 보일러워도 했잖아 화장실 안에 난 피아노이 뜨끈 뜨끈 했던 것 같은데 냄새 막 별로 신경도 안 썼어 냄새도 안 났어 맞아 여보세요 아 네네네 아 네 옆에 있어요 지금 아 네 알겠습니다 나 나 바꿔달래? 누구 바꿔달래? 형 올라오래 아 씨 망했다 올라갔다와 갔다올게 형 명복을 빈다 6층은 어떤 존재인가요? 거기는 이제 저희 캐스팅 팀 스트리밍 팀 그리고 본부장님의 곳인데 거기에 또 CCTV 모니터 화면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저희가 휴대폰을 다 거둘 시스템도 있었어요 휴대폰 서랍도 있었고 그런 무서운 곳입니다 6층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수많은 수많은 아이들의 꿈을 이뤄가는 수많은 아이들의 꿈을 이뤄가는 맞아요 꿈을 이뤄가고 이뤄가는 그게 뭐야 운명이 정해지는 꿈을 이뤄가고 이뤄간다고 꿈을 이뤄가고 이뤄간다고 대신 말해준 것 같아요 근데 각자 데뷔하면 뭐 제일 해보고 싶어? 나? 오 좋았어 좋았어 좋은 뭐 해보고 싶냐고? 나는 고척동 가서 공연해보고 싶어 가능하겠냐 그게? 야 꿈 크다 꿈도 커 야 고척동 같은 소리 한다 그리고 동톤 해보고 싶고 도쿄돔도 가보고 싶어 야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너무 큰 꿈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열심히 해야지 어?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오 멋진 꿈을 꾸는 승민 씨 방상마당에서 꼭 관객을 꽉 채워가지고 열심히 공연해 너도 예스24는 채워야지 와 나 방금 그 얘기할라 했는데 아 블루스쿠어? 와 블루스쿠어 어떻게든 채워보자 우리 열심히 해보자고 그래 시상식에서 상 받아보고 싶다 아 상 근데 초대해 줄까요? 무슨 상이요? 무슨 상 베스트 라이징 상? 그치 뭐 뭐라도 오 라이징 상 또 뭐 해보고 싶어? 나는 운동하고 싶어 아 지금 할 수 있잖아 지금 열심히 충분히 하고 있지 않아? 난 데뷔해서 운동할 거야 아 데뷔해서 운동? 그리고 아 난 진짜 뭔가 팬덤을 빨리 만나고 싶어 팬덤 이름도 어떨지가 너무 궁금해 우리 팀 이름도 빨리 정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팀 이름이 어떨지도 너무 궁금해 어 나 생각해놓은 거 있어 뭐? 내가 며칠 전에 어 우리 일요일에 쉬었잖아 어 그래서 가서 내가 양식집에서 간만에 스테이크를 먹었어 스테이크? 스테이크 퀴즈 스테이크 퀴즈 오 스테이크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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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모라카노입니다. 제 이름은 모라카노입니다. 유일무이한 예명이 되겠다. 활동명으로 와이라노를 추천받았어요. 와이라노요? 네, 어떠세요? 모라카노. 와이라노! 오라카노! 와이라노! 아메리카노! 좋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아이돌분은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와이라노. 안녕하세요, 와이라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안 했는데 좀 봐줄 테니까 빨리 좀 하죠. 한 시간만, 가슴을 빨리 끝내고 올게요. 한 시간만, 금방 와, 금방 와! 너 운동 안 하잖아. 죄송합니다. 아, 배부르다. 그로부터 6년 후, 컴백을 앞둔 스트레이 키즈. 지금 몇 분 지났어? 10분 지났어, 10분. 얘네 미쳤네, 얘네. 오자마자 엎드렸어. 찼네. 옛날에 말이야. 어이가 없어? 엎드려. 어? 엎드려. 야 너 뭐 하냐?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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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야겠다. 엎드려. 막내 온탑 아이엔. 엎드려. 엎드려. 아 1분 늦었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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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차라리! 차라리! 시간! 야 차 어땠어? 12분이나 시작했어 아니야 1분이야 우리 장빈 TV 운전면허 땄어? 땄어 차 하나 샀지 형 그렇게 좋은 차 타면 오빠 오빠 야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너네? 그래 지금? 몇 시인데? 왜 이렇게 시간 실자가? 어? 몰래 어 안 늦은 척 뭐야 어떻게 알았어? 눈치챘어? 너 머리 까맣어 인가? 아 안 까맣는데 너네 좀 메뚜기 같네 뽀용 뽀용 녹차빵같이 생겼어 녹차빵? 아 아 컴백해야 되네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뭐하긴 컴백할 준비하지 아 얼마 안 나왔네 이혜리가 제일 화났어 야 너는 연습하러 와서 메이크업을 하고 와? 죄송합니다 형님 어? 너 연습했지? 어 연습해야 되는데 왜 메이크업하고 왔어 야 너 의자한테 언제 샀어 뭐라고? 메이크업 한 거 아니야? 어? 너 안 하는데? 어 안 하고지? 아 너 한 거야? 이렇게 하면은 더 잘생겨야 되는데 짜잔 태폭 한방 날렸다 아 미안해 오늘 노 메이크업인가요? 저는 메이크업 안 하죠 저는 원래 촬영할 때 메이크업 잘 안 해요 왜 내추럴한 걸 좀 추구하시는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뭔가 꾸며진 모습보다는 좀 더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난 저만의 그런 시대가 있어가지고 좀 해라 에코 안 합니다 말이 너무 빨라지셨던데 말이 많아졌어 그래요? 이번에 또 새로 공개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 연습이나 좀 일단 해보자 우리 컴백을 준비해야 하잖아 우리가 이번에 또 다르게 그 전 탈출곡과 다르게 우리 이제 댄스 형들의 도움으로 맞아요 덤장 무대를 이제 하잖아요 나 누구랑 얘기해? 어 형 듣고 있어요 아 듣고 있는데 아 듣고는 있어 한번 해봅시다 그래 현진아 뭐? 나 이거 이 안무 포인트가 뭔지 너무 궁금해 알려줄 수 있어? 아 포인트가 뭘까? 현진 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봐 나한테만 알려달라고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까? 그래 그래 이번 훅 안무의 포인트가 뭘까? 포인트 너지 뭐야? 훅 안무의? 훅 안무 자체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아니면 굳이 진짜 나 이거? 아 이거? 이거 좋았다 아 딱딱딱딱딱 그런 안무가 있었구나 그게 그거 한번 해볼까요? 와사비 삼겹살 와사비 세트입니다 신곡 안무 연습을 시작해본다 신곡 안무 연습을 시작해본다 Let it rock 노래 뛰어라 미치어라 미치어라 내가 봤을 때 이번 훅의 포인트는 우리 힘인 것 같아 에너지? 진짜 힘 있게 한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미쳤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멋있을 것 같아 자 노래 수강을 해볼까? 그래 치 오케이 그래 노래는 준비가 됐고 이제 우리만 준비가 됐거든 자 나 준비가 안 됐어 나도 준비가 안 됐어 나도 준비가 안 됐어 뭐야? 딱딱딱딱 스트리트키즈의 진짜 파워를 보여줄 시간 어흥 아 힘들어 좋아요 멋이 폭발했다 잘했어. 좋았어. 야 우리 컴백 준비하면 완벽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컴백만 하면 되겠다. 맞아. 컴백만 하면 되겠다. 우리 컴백하자. 자 그러면 컴백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그래 파이팅 합니까? 그러면 찬이 형이 컴백하면 우리는 하자 하는 거야. 그래. 우리 꿈은 데뷔였고 이제 우리 꿈은 컴백이야. 찬이 형 한번 멈춰주시죠 형님. 알았어요. 그래 우리 위란 학교에서 알을 거야. 알아서 하자. 위러가야죠 위러가야죠. 우리 팀워크라는 건 믿어고 있다. 얘기하지 말고 정하지 말고. 정하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마연 이들의 팀워크는 어떨지. 오케이. 마음 가는 대로. 자 컴백.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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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스트레이트 히트 하드가 끝났다. 엄청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믿기지 않아요. 실감에. 자신. 몇만 명 들어가죠? 야 고축 몇만 명이냐? 3만? 3만. 2만? 와우. 3만까지 안 갈걸? 대충 3만이다. 어? 2만. 대충 3만이 하자. 대충 하지마.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스트레이한테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만큼 더 열심히 잘 해야겠다. 실수 없이. 항상 그렇지만. 정말 빡 집중하고. 오히려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3만 4만 더.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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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